터브 전에 너희들 컴퓨터에서 키보드를 쳤죠? 앞으론 키보드 외에 이렇게 허추 키보드를 오려서 글씨를 인식합니다 나 나 가 글씨는 이상하게 써볼게요 선생님 나와요 안나와요? 한참 걸리죠. 그리고 이상한 글자로 나오죠. 이렇게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는 글씨를 쓰면 안 되고 지금 왜? 봐봐. 순서를 다르게 썼잖아. 그치? 글씨 수는 한자 배울 때 획수 수는 배웠죠. 그런 것처럼 글씨를 우리 글씨를 쓸 때도 이렇게 기억은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쓰면 가라고 인식을 하죠. 근데 봐봐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볼게요. 인식은 하지만 훨씬 늦죠.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면 금방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다르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